제 전방에서 제가 맡겠습니다 지금 불순분자들이 있는데 제가 맡고 있어요 뒤에 스크린 종일TV 또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많이 오셨네요 근데 쟤네는 쫓아 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쟤네는 구석 가라 쟤네는 구석 가라 얘들 아까 계속 막 찍고 있기를 막았거든 짜직기 편집 짜직기 편집 짜직기 편집 짜직기 편집 짜직기 편집 짜직기 편집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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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써요 won't be 손님 모셔놓고 뭐지 끓이냐고 광주사람 맞아? 여기 와서 사람들 갈라지게 하는게 광주사람들은 어떤 민도냐고 민위를 왜곡하는 간다톡불 꺼드라! 간다톡불 꺼드라! 우리한테 죽겠어, 우리한테 죽겠어 이거 제물손기야 이거, 제물손기야 이거 제물손기야, 제물손기야 저 빨갱이들이 하는거 봐 술 많이 먹고 저러고 있어 이렇게 술 처먹고 햇빼 부리고 폭행하는거 봐봐요 지금 광주에 한동훈 위원장이 손님을 온대 증여들이 와서 폭행을 하고서 머리가 드러누고 피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술 처먹고 햇빼 부리는게 광주의 민야? 술 처먹고 햇빼 부리는게 광주의 민야? 저희가 냄새났어? 어? 쌍놈이 새끼? 야! 야! 니가 왔어, 내가 왔어, 개새끼야 존많이 새끼가 뒤져봐, 개새끼야 저기서 내리는거 아니야? 저기서 내리는거 아니야? 저기서 내리는거 아니야? 이거 봐요, 여기 또 있잖아 이따가 다 튀어나올거라니까, 얘네들 여기 존많은 놈아 아까 여러분들이 광주 수준 이런 짓인데 아니, 쟤들 그래, 저 새끼들 쟤들만 저러는거에요 아까 광주시민들이 뭐라카느냐 너희들 때문에 광주 이미지 빼린다 저 새끼들 광주사람들 아니다 도둑놈 지지한 놈들이 왜 여기 와서 지랄하느냐 저희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막을게요 저희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막을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뛰쳐나올거에요 코털새끼들 제가 저기 사람 많이 와있는 곳보다 동선에 서가지고 대질련들 위협하는거 막아서겠습니다 동선에 서가지고 대질련들 위협하는거 막아서겠습니다 동선에 서가지고 대질련들 위협하는거 막아서겠습니다 최전방에서 제가 막겠습니다 최전방에서 제가 막겠습니다 최전방에서 제가 막겠습니다 아 진짜 분위기가 살벌하다 살벌해 자 별일 없도록 토비트랩 자 별일 없도록 토비트랩 자 별일 없도록 토비트랩 박은식 후보 앞에 있는거 보니까 이제 도착하시려나 보다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400명이 구독을 안 눌렀어요 400명 한동훈위원전 오늘 아까 보니까 확실히 그 피로감이 쌓인거 같아요 기운도 좀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힘이 됩시다 채팅창에도 한동훈 화이팅 이런거 많이 올려주면은 좋을거 같습니다 그걸 한 번만 더 받은 게 이게 Michaela 하자 나가시작 고객들 여기 시키가 야 그이 새끼야 네가 먼저 보러 가시니까 어디다 먼저 보러 가시니 그이 새끼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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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뭔 씨발 말이야 뭔 씨발새끼야 존맍한 새키 안 그랬은 분들 있다니까 쟤네들만 저런거에요 저 총장 와서 뭐라고 해요 궁금하냐 일부 사람들 전담하고 그렇게 사다 와서 그러지 말아요 강조사람들 중에서도 국회XX 공헌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쟤들은 노골적으로 지금 행사 땡칭 치려고 와갖고 옆에서 관광거리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언론 뉴스 봤죠? 저 골목 구석구석마다 저런 놈들이 사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더라니까? 저 새끼들 얘기한대로 우리가 독재국가고 뭐 검찰공화국이 그러면 저런 새끼들 시발 벌써? 사촌교육대 가고 없어졌겠지 저런 새끼들이 어떻게 저런 살아있겠어? 그러나 민주국가니까 저런 새끼들도 보호를 받는 거야 저런 새끼들이 지역 갈라치기 하는 거고 지역사람들 용맥인가? 어 아까 그 새끼 전조가고 12월 들어갔거든 파자파 어떤 대결 어 요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화합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함께 발전하고 후국강병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케 후파지? 피승환님들에게 길점 열어주세요 피승환님들에게 길점 열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피승환님들에게 길점 열어주세요 지금 불순 문자들이 있는데 제가 맞고있어요 뒤에 스크린 지금 불순 문자들이 있는데 제가 맞고 있어요 뒤에 스크린 지금 불순 문자들이 있는데 제가 맞고 있어요 뒤에 스크린 안 눌리! 안 눌리! 안 눌리! 안 눌리! 한 동훈! 안 동훈! 한동 Acc 한동乌 한동 هُد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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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ult 한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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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이 형 D! 동훈이 형 D! 동훈이 형 D! 동훈이 형 D senate aggressivereaming 동훈이 형 D! 동훈이 형 D! 동훈이가 형 D! 한동훈 형 D!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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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은 한동은 단동은 한동은 한동은 저기 ! 한동은 도시 맞았어요 foot Spark 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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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egal 비즈니스 클래스 16년만에 호남에 모두 지역구 후보를 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저희가 그거 민주당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 됐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광주에요 여러분들 울컥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다리도 죽는 못살이라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타고드는 사람 사랑이 달빛이냐 달빛이